4만원 갈끼오 4만원 아 나 절대 원패원 아니야 쫄리면 디디실 한게 아 씨X은 쫄렸어! 쫄라붙었스! 나 잃어버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트 10이 왜 두개야 어? 뭐야? 어? 어떤 새끼야 아니야 아니야 카드가 너무 많아 카드가 왜 63장이나 있어 이거 누가 카드 아까 복사했어 누가 카드 뭐야? 누가 좋아 돈 챙겨 돈 챙겨 돈 챙겨 누가 카드 왜 이렇게 많아 누가 카드를 복사했네 아 여기 매장 안되겠네 거봐 거봐 내가 안걸길 잘했지 아 왜 가져가 내꺼 아니야 형꺼 아니야 그거 내꺼야 형꺼 아니라니까 내가 모르고 글로 던졌어 그럼 니꺼다 줘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돈을 모르고 형한테 던졌다고 그치 내가 받는거 맞지 받아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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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니 내꺼 가져갔어 야 야 니꺼 안가져갔어 태가 니꺼 안가져갔다고 아니 니꺼 안가져갔어 둘리꺼 가져갔어 아니 왜 나 91원이야 나 91원이야 아니 아니 내가 만원이 줄었어 지금 94였는데 아니 야 정리한번 들어갈게요 정리정리 정리 정리한번 들어갈게요 아니 형 아 진짜 죽인다 아 진짜 죽인다고 내꺼 아니 나 90원 맞다고 나 90원 맞다고 나 90원 맞다고 나 90원 맞다고 아 개빡쳐 아 형님 아 형님 제가 드릴게요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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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야동도 동양만 봐 동양만 봐 서양아 저기요 서양아 싫어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저는 아 잠깐만 아 둘이 하네 아니 근데 사실상 하트 있다면서도 나올패가 없는데 네 보건님이 준비되시면배킹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구에 2구라서 패 볼 줄 모르죠 아 아닌데? 잠깐만 내가 잘못하나? 본다 하트 플러시 노릴 수 있으니까 아아아아아아아 그러네 플러시네 아 맞아 맞아 네 보고님 준비되시면 배팅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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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뭐야? 뭐야? 30만원 남았어 30만원 30만원 남았어 이거 그냥 가는게 나아요 보고형 다 해야 하실거에요 계속 하실거에요 저요? 판 엎을거에요 오 깜짝 놀랬어 어우 깜짝 놀랬어